XSFM입니다. I, D, W, K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10월 이번주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작년 이맘때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곽상도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니 문준용씨는 공산당 광전총국도 아닌데 왜 이걸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문준용씨의 시간강사 평가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을 문준용씨가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시간강사가 특혜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곽상도 의원이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거고 자기는 이왕 증인으로 오는 김에 문준용씨의 시간강사 평가 자료를 요청한 것뿐이라며 문준용씨의 강자가 두 강좌에서 네 강좌로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점은 자료는 요청을 하긴 했다. 문준용씨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증인 요청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한 거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아빠 찬스가 끝날 것이라고 자숙하라고 했습니다. 네 곽상도가요. 그렇습니다. 이에 문준용씨가 페이스북에 잘못 안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A라는 사람을 겁나 싫어해요. 네.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털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전으로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A라는 사람이 곽상도의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럼 사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패턴은 한국의 언론에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죠.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가 잘못한 게 있었다.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건데 그런데 시간 강사의 특혜를 받은 것을 사과한 것처럼 보도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특히 이때는 이제 또 마찰이 격할 때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면 100% 맞을 리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물이 왜 저렇게 출렁이지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요. 확실히 왜곡은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이 진짜 잘합니다. 자기한테 관대한 순서만큼 잘합니다. 하필이면 곽상도이길래 얼마나 쉽습니까. 곽상도 의원 최근에 아들 50억 원에 대해서 한 말 뭐죠? 나는 관여한 적 없다고 했죠. 네. 그런 수익을 만들어준 놈이 문제라고 했죠. 또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문제라고 했죠. 내 아들한테 50억을 만들어주다니 괘씸하다. 그리고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준영 작가의 알바들이나 직원들 혹은 주문 넣는 곳 이런데 금액 다 합치면 얼마 남을지 알 수도 없는 프로젝트. 예술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줄기차게 때렸죠. 50억에 관대한 만큼 문제 없는 걸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람이 좀 보인달까요? 이게 이제 작년에 흑역사잖아요. 네. 이제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작년에 흑역사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근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하게 때리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 있죠. 그분 당선된 다음에 재산이 한 두 배로 불어났죠. 한 30억 정도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분이 펼쳤던 여론전이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패턴의 백미입니다. 민주당 전수조사하자고 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주당을 전수조사하면 자기가 누락했던 16억 원을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어제인가 그제인가. 포르쉐 타고 온 거는 진짜 누가 시나리오 쓴 것처럼. 포르쉐예요. 네. 시나리오 쓴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들어맞아요? 두 번째 뉴스가 더 깁니다. 네. 2013년입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인수했던 때고요. 인수했어요. 인수위가 구성되긴 하지만 아무튼 인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BTS가 데뷔를 했고요. 13년에. 우리 모두는 지하철에서 쿠키런을 하던 때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렇죠. 그러던 때 10월 16일 이란에서는 마약 밀매 혐의로 30대 남성 알리레자 M이라는 남성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형이 집행이 됐고요.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시체 안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시신을 싸고 있는 비닐팩의 입 부분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네.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물을 뿐이 흘리가 없잖아요. 붐무기로 이렇게요? 무슨 악취미입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레자 M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어서 코마 상태에 빠져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나 서프라이즈에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서프라이즈는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곧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재집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형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의 논쟁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아는 나라라면 이게 사람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다시 심판받을 수 있고 다시 재판받을 수 있고 국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집행 안 했잖아요. 국가가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회복된 후 곧 다시 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이란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에서 반발했습니다. 형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봐야 되고 한 사람을 두 번 목매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반발한 거죠. 그리고 회복된 후 형집행을 하겠다는 것도 좀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또 그때 얘기 나왔던 것에서도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제가 흥미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기징역은 감형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게 무기징역의 형이에요. 그런데 사형은 집행했는데 안 죽었죠? 그럼 집행된 거예요. 석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또 사형의 고통을 이미 당한 사람에게 다시 형을 치르게 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처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재판장에서도 사형 두 번 이렇게 형을 내리지 않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누구요? 애들을 엎드리게 하고 차례대로 때리잖아요. 빡빡빡 때리고 빡빡빡 때리고 빡빡빡 때리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안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네. 얘는 맞은 것보다 더 무서웠을 것이다. 그럼 다들 뒤에 가느라? 그런데 매번 그러질 않아요. 뭐야 그게? 그게 그러면서 오늘은 안 맞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때리는 때도 있고 오늘 맞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안 때리는 날고 맨 마지막에만 안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미 체벌의 고통을 당했다 이거죠. 물론 그냥 혼자 작은 권력을 누린 것이긴 합니다만 이걸 확장해보면 국가가 법회석을 잘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네. 그렇다면 샤리아법에서는 어떨까요? 여긴 이란이니까요. 네. 샤리아에서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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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투석형의 경우 투석이 끝나고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편 사형 집행 후 살아나도 징벌과 처벌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파트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폴라사피 골파예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해당 파트와는 샤리아율법의 구속을 받는 강간절도 간음 2단 그리고 3회 연속 음주라는 샤리아율법의 적용을 받는 죄목에만 적용이 된다면서 마약 범죄는 샤리아법이 아닌 재판부가 재량껏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회 연속 음주보다는 마약이 좀 약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땐 없었으니까. 그렇죠. 선지자 시절에는. 이 종교 해석이 나온 뒤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사형 집행. 그렇죠. 사실 앞에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란 내 여론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여론의 눈치를 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네요. 관련해서 추가 보도를 더 찾아봤습니다. 이 사형 집행이 불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온 이후로 사형 집행이 유예될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어요. 살아날 것 같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해석이 났는데 이 이후에 확정이 났는지 그리고 알리레자 M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는지에 대한 추가 보도는 없더라고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네. 다양한 언어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검석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엠레스틴은 전 세계의 연례 사형 보고서를 매년 발표합니다. 연례 사형 보고서.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에서 상위권은 항상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중국의 경우에는 매 수천 명이 살해당하는 걸로 추측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 건수는 파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정보국의 소나기의 정보를 잡혀있기 때문에 대충 파악하거든요. 중국은 안 까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형 집행 건수를 파악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 시리아,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알려줘요. 그럼 못 알아냐네요. 심지어 중국은 사형 집행 건수가 국가 기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부끄럽게 그런 것까지 묻고 그래. 이런 식으로. 취미도 독하셔. 그러면 이제 공개가 된 나라들을 살펴보죠. 이들 나라를 제외하고 사형 집행 건수가 공개된 나라를 보면 전 세계의 사형 집행 중에서 80에서 90% 정도를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란은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작년 수치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최소 483건의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이 중 이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246건입니다. 이 246건에는 미성년자도 3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죠? 다행인 점은 2020년은 지난 10년 사이 중에서 가장 사형 건수가 적은 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가 요즘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형 집행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해야 되는 때인지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으로 전 세계에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이 미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허무한 게 LCC가 집권한 이후에 이집트의 사형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30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국 대선 후보 중에도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공헌한 후보가 있죠. 그분은 굳이 사형을 찬성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많은 국민들이 죄 없이 사형당할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왜냐하면 핵무장을 하실 거잖아요. 달러가 없어도 국민들은 많이 죽습니다. 이런 사형제에 대한 8년 전의 뉴스까지.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